자 롤러 마무리 할게요 큰산대 요네 다시 한번 증명하겠습니다 내가 어저께 방송 끄고 몇 판 돌려봤는데 괜찮았거든요 어제 새벽이 좀 물이 안 좋았어 오늘은 좀 길게 해달라고 오늘은 길게 안되면 제가 비행기 타러 가야돼서 4시쯤이면 종료해야 될 것 같아요 4시쯤에 4시 좀 넘어서 4시 한 두세 판 하겠네 어디 가냐고? 비밀입니다 갔다와서 말씀드릴게요 자 1일부터 5일까지 휴방입니다 6일에 돌아오는데 6일에 돌아올 때 방송을 할 거고요 잠깐 여행 좀 갔다 올게요 그래서 여행 간다고 휴방 안 했었죠? 여행 간다고 휴방을 며칠 며칠 동안 안 하고 있었는데 5일 휴방에 알려줄 수 있다고 해외인지 국내인지 아니요 갔다와서 말씀드릴게요 갔다와서 어딘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굳이 갔다와서 말씀드리는 게 우주인지 지구인지 말하더라고요 지구입니다 돌아와서 바로 방송이면 가짜 휴식이 아니냐고 왜죠? 아아 일정은 그렇게 짰어요 제가 옛날에 저번에 일본 갔는데 일본 가도 우리 풍태기가 있더라고 일본 길거리 어디야 오키나와 갔는데 오키나와 그 뭐지? 동키호테인가? 동키호테 앞에 거리에 무슨 행진 같은 게 있어서 구경하고 있었는데 한국 사람이 많긴 하더라 오키나와에 한국 사람이 많긴 하더라 오키나와에 한국 사람이 많긴 하더라 한국에서도 잘 안 못 알아보는데 일본 간인데 그래서 마스크를 좀 하고 다닐까 왜냐면 가족들끼리 다니거나 이렇게 하면은 좀 약간 불편할 수도 있거든 가족들이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는데 가족들이 그러더라고 배를 가려야 된다고 배를 가려야 된다고 마스크 얼굴이 아니고 배를 가려야 된다고 배바바바다식 근데 저 보시면은 봤는데 모른 척 하지 마시고 아는 척 하셔도 됩니다 누가봐도 알아보는데 말을 안 거는 게 더 불편해 내가 자꾸 힐끔힐끔 쳐다보고 막 그래가지고 그 더 불편한 차량에 오셔서 얘기하시면 사진도 찍어져야 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냥 알아보는데 막 계속 그렇게 하는 게 더 불편함 저한테 따로 오셔서 얘기하시면 됩니다 윙크 되냐고 그냥 얘기하시면 이게 더 편해요 혹시 저기 저기 지퍼 열리셨어요 어 뭐지 나 알아보는 거 아닌가 아닌가 맞나 나 이게 더 힘들어 이게 더 힘들었어 알아봤으면 그냥 와서 얘기하세요 사진 찍어주는 거 어렵지 않습니까 안 돼 무님 yeah 많네 주니어랑 산지가 되냐고 주니어는 안 돼 남았네 자 어제 OPGG로 보시면 제가 어제 크스한테 운이했는데 좀 새벽에 좀 너무 발렸어요 말도 안 돼 브론즈 4가 이게 맞냐고 게다가 거의 0점대 였는데 오늘 다시 한번 증명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방송 끝나고 몇 시간 뒤에 한두판 돌려봤거든요 그랬더니 확실히 그 찐 새벽보다는 좀 덜합니다 4시 5시 너무 빡세요 애들이 너무 잘해 근데 저의 크스한테 그렇게 세진 않더라고요 제 크스한테 그렇게 세진 않더라고요 그거 탐켄치가 더 세 아직까지 탐켄치가 아직 더 세 발리진 않았는데 발리진 않았는데 제 크스한테가 그렇게 세진 않아요 일단 다리우스 뱀 일라오이가 문제가 아니었어 다리우스가 너무 힘들어 다리우스 카운터 맞죠 크스한테 다리우스한테 상대가 안 되던데 더 티어는 다리우스 대처가 안됩니다 어떻게 대처하죠 그냥 물리지 않는 게 대처 아닌가요 원거리를 해야 된다고 그건 대처가 아니잖아 휴에 붙어야 돼 여러분들 나인전활때 알려주세요 제가 대처하는 법만 알면 그래서 제가 어저께 오늘 아침에도 밥 먹으면서 계속 그걸 봤습니다 저 티어를 위한 라인 관리법 복잡하더만 라인 관리를 익혀야 될 것 같아 안되겠어 내가 솔킬을 먼저 땄는데도 라인 관리를 못해가지고 밀리거든 공부해왔어요 이 미니언이 퍼지는 게 중요하더라고 무슨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미니언이 퍼져서 앞에 거를 1.4로 시키게 해야 라인의 미니언 라인을 형그린 가면 그리고 타워에 박히는데 다 바뀔 필요 없이 조금만 박히게 해도 우리 라인으로 다시 밀린다 요것만 알면 돼 이거 두 개만 알면 될 것 같아요 갯수가 중요하다 갯수는 제가 조절이 가능하니까 설명해드릴까요 궁금하신 분이 있으면 제가 배워온 거 설명해드릴게요 키를 따도 라인을 밀고 가야 돼 안 그러면 라인이 거지같이 형성되면 프리징 당해서 갱당하거나 아니면 상성이면 1킬 따도 못 이길 수가 있어 피가 없어도 밀고 가야 될 수 있어 도네 켜달라고 아 도네 이제 공포게임 끝났지 마음껏 쏘십쇼 이제 도네 열었습니다잉 탑 팀원인 것 같은데 헬 유무도 중요하다고 티모 그냥 발라버릴 수 있다고 티모는 그냥 가서 때리면 돼 내가 이김 큐만 맞추면 텔죽텔 탑 요네인가 오리아나 원딜이라고 너무 막하네 이 녀석들도 참기옥 한번 시켜야지 페이커 뭐 이름이 파이커네 지금 아이언 3명 정도 보이네요 애매말이 너무 낮아 도네 소리가 안 난다고 뭐지 새로고침 한번 가야되나 열었는데 스킨 없냐고 일단 못 믿겠어서 아직 스킨 안 샀어 증명을 아직 못했어 증명을 해야 스킨을 사지 나한테 안 맞는 걸 수도 있어 장신 디테잇 포즈업님 구독 코르키가 지금 많이 상향됐다던데 그래서 코르키 나온건가 원딜로 좋다며 지금 미드도 좋고 꼬르키 지금 못피어? 아 그래? 어깨 소리가 안나는데? 뭐지? 1월 6일날 옵니다. 저 11월 6일날 와요. 월즈가 몇, 몇, 며칠이지? 2 같이 못보겠네. 아, 쉽다. 일정을 아무래도 잘못 잡은 것 같아. 2월 6일날 옵니다. 뜨거운 환호 함성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안되겠네. 이거 참격 한번 가야겠네. 라고 할 줄 알았냐? 더 많이 써서? 너무 들고 있다랄까? 너무 들고 있다랄까? 짜오 3개, 3개만 먹고 와라. 아 퓨어 어디다 날리네. 괜찮은 정도로는 부족해. 안 좋은데? 너무 많이 맞았거든요? 아까? 짜오 카작 말고 오면 안되나? 흐흐흐흐흐흫 흐흐흐흐흫 흐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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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티모씨 뭐야? 수학이야? 수학 티모네? 안좋은데 더 아 이거 아닌데 아 밀리는 애는 티모 때리지도 못하고 그래도 이렇게 밀어놓으면 좋아 저 어차피 정글로 죽었기 때문에 뭐 CS의 신정도 아니면 많이 놓칠거 거든요 어 수확 자꾸 수확주는데 안좋다라 할까 원거비 상대로 박아넣었는데 초내도 아님 뭔가 빠졌어 뒤졌죠? 어딜까봐 볼죠 키모가 체급에크 상태인데 죽어야겠지 뭐 써 미는 라인 현성 잠깐만 라인 밀어야돼 아 나 텔 있어서 상관없구나 이거 먹고 가야지 큰거는 갔다오자 큰거만 먹었어야지 다른거도 좀 때렸었는데 괜찮아 어차피 텔 있고 라인 밀리는 라인이야 다른 사람들은 대회 울렁증인데 이 형은 솔랭 울렁증이 쓰신 쉰 맞나? 쉰 좀 구린데 얼금 가지말라고? 티모니까 뭐로 가려면 그냥 마방부터 갈까? 얘는 방어만 가도 딜이 오르거든 적을 처치했습니다 루컨? 아 선루컨 가자 얻어야겠지? 한국에 여기 어디 까부러 이러면 라인을 땡기는게 나을까? 라인을 땡기는건 항상 좋지 라인을 땡기려면 다음 오는 라인을 퍼뜨리자 막타만 치고 있다 이렇게 퍼뜨리라고 했나? 게마가 근데 왔을거긴 해서 템도 사와가지고 이번에는 좀 못 이겼는데 내가 공은 찍었지만 키가 너무 없다랄까? 다오가 와주면 좋은데 집에 한 번 갔다오죠 근데 쉰 갔는데 어떡하지? 그래도 루컨 갈까? 이렇게 되면 라인 이세시 됩니다 박았기 때문에 박았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안 밀라고 해도 밀어질거야 진짜에요 진짜에요 유튜브에서 봤어요 박았기 때문에 조금은 세 마리라도 박으면 무조건 밀리게 되겠다 그랬어 뭐야 지금 여기 비에고 여기 비에고 밀고 당길게요 우리 짜오 죽음 비에고 3 이거 봐 라인 밀리잖아 그쵸 제가 또 많이 때리고 있어서 그냥 와드 이거 좀 때려놓죠 너무 많이 와서 이게 그거거든요 왕건이 미는걸 뭐라 그러지 슬로우 왕붓이 왕으로 몰려와서 이러면 내가 또 받아먹기 힘들어 풍령이 라인 분석을 이거 실버 못 맞거든요 아아아 왔어? 누구나 무기를 휘두를 수 있지 전사는 자신을 창조하는 법이지 안좋은데 점화도 와서 점멸 평큐평 점화하면 그냥 죽거든 하지만 그거를 이 실드로 씹은 다음에 스터맥이고 때리면은 러브샷이나 탈수도 있어 아아 저 큰거를 맞아가면서 먹었어도 안 되겠는데 가야될 것 같은데 싸우 한번 맞으면 좋은데 요네 싸우 죽었어 가자 30초 남는데 버텼다 가는게 나을 것 같긴 한데 경험치 먹고 마방신 가고 루컨 가야겠다 신을 잘못 갔어 템서택 에라 갔다올게 후악 좀 많이 했겠는데 몇 스택 했지 7스택 7스택 1스택이 얼마지 faster 아 cш ai 다 못 먹었네 이 복심한 손해드 그래 쫄 필요 없어 아까전에 집 가는 타이밍 늦어가지고 피가 없을때 너무 맞아서 내가 1킬 땄는데도 지금 망했어 유튜브 보지 말걸 그랬나? 원래 그러면 집 갔을텐데 아 아 이거 안 맞으면 의미 없는데 이거 맞았으면 한 피 반정도돼서 딜교 이미 있었는데 계속 안 맞네 아아아아악 아악 아 뭐야 단 맞아 이름 안좋은데 딜교 안되는데 다행이다 그래도 근데 라인 밀어가지고 다행이야 여기서 프리징했으면 좀 곤란했는데 아아악 아아악 주요하지 요긴 4킬이 장땡인거 같네 아 망했다 라인 다 버리겠네 아 내가 이겼는데 이거 아닌데 배웠는데 유튜브에서 라인관리 왜 이렇게 돼 버렸지? 죽였는데 내가? 너무 쫄았어 이번엔 잡을께야 이번엔 그냥 들이댈께야 아나도 없어서 무조건 잡아 전물도 없거든 강전? 강내렸나 저기 부시 있을것같은데 아군이 당했습니다 상처하나에 룸하나 적 더블킬 적을 처치했습니다 이번엔 티모 집가면 템 나와서 덤빌꺼거든 그때 죽이면 돼 가면 신발 버터 2 에고 포탑 방패가 곧 소멸됩니다 버섯 생존 시작에 불과해 자쓰그 이번에 안준다 이번에 간다 들어간다 나이스 W 들어갑지요 요네한테 잘 컸다고 무리했지 요네까지 맛있었고 내가 먹은게 아니네 원래 티모한테 최고로 쫄면 안되는데 쫄아서 더 맞은거임 러니야 이거 미친게임하냐 루컨 나오기 시작하면 넌 뒤지는거야 와달라고? 너도 알았잖아 아악 나 집에 가야돼 안가면 지금 이상해지 나 집에 가야돼 안가면 지금 이상해지 쓰읍 타야되나? 아냐 다왔어 우린 친구이자 동료였지만 이젠 뭐하고있지 실패하는 사냥이 있듯이 테스트에서 붙어달라고? 아냐아냐 보니깐 싸움 끝난거같아가지고 이거 잡으면 될거같애 뭐이제 까불어 자기가 이기는줄 아네 이제 기다려 다음 라인에 죽여주세 적인 묻거든 내가 답이 되주지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이번 라인 한번 아 아 아 아 아..아..아..아..아..아.. 미안해요 미안한 척하고? 아아 미안해요 진짜 미안해요 아 죽일 수 있을 거 같아 니가? 흐흐흐흐흐흐 텔 타야지 오히려 좋아 전면까지 다 빠지 뒤졌다 넌 각오해 퓨가 왜 이렇게 안 맞어 흐흐흐흐 넌 뒤졌어 이제 근데 굳이 따라가지 마 이거 쫓아가다가 또 미니언 다 버리거든 쟤가 안 빼면 죽이는 거고 아니면 라인 밀어 하하 일로 숨은 거 아니야 방금? 나인 밀어 나인 밀어 뭐라구요? 집에 가면 걸어봐야되잖아 티모 더블스워드 느리져? 아씨샷 미쳤나봐 티모 이걸 안가고 있어? 아니 크산테 너무 무지하는데 티모야 흐흐흐 흐흐흐 이거 집에 갔다오자 흐흐흐흐 아하 흐흐흐 흐흐흐 야 그냥 날 부른다 아 꺼지라구요 흐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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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흐 흐흐흐 그래 연재해 크산테를 만났을 뿐 이게 대천수방식이다 어 한 번 더 막았어야 되는데 여러분 크산테 이제 감 잡았습니다 힐세 없이 갑니다 티모 가면 나왔네 그래도 죽일 수 있을듯 티모 상향 됐어도 티모 아아앜 비에고 비에고 잡어 나 가는 중 뭐야 벌써 빠져나갔네? ㄹ ㄹ ㄹ ㄹ 뭐 저기 빛나야 아 왜 퀴럴 못맞춰 자꾸 예측하지 말고 그냥 앞에다 써라고 그냥 있는 데다가 휴마 맞췄어도 저건 죽는 각인데 저거 이번에 죽인다 어섯이 왜 이렇게 많아 여기 숨었어 디모? 뭐야 벗어났네 또 뒤진다고 또 아씨 예측 안했는데 이번엔 피했네 어? 뭐에요 룰루씨? 왜 오신거죠? 어? 8포 카시? 안될거 같은데? 룰루가 왜 까부냐 잠시만 어어 아 전멸 다섯명이야? 전멸 왜 썼냐고 도망질러웠었지 뭐 궁점할걸 궁점 야 밀어 패트맨? 용떼이야 용 먹어 용 용 먹으라고 용 누가 한명 막아주고 전령 풀었는데 탑에 왜 아무것도 안하는데 왜 아무것도 안하는데 아니 탑에 4명 왔다고 아무 일도 안일어난거라고 차까지 밀렸잖아 막아주던가 왜 아무것도 안해 용이라도 먹던가 뭘 해야지 이씨 우리 정글 왜 안오지? 우리 정글이 이거 막아 이거 막아 상대편 정글은 여기서 평생 살고 있는데 아아 저거 어 나이스 나야 죽여 킥드 맨 아 뭐야 내꺼 아니잖아 이씨 아이씨 용 또 뺏겼다고? 내가 또 내가 또 한번 캐리해야겠구만 일부러 그러시는거죠 돈에 더 받으실라고 일부러 그러는거 다 알고 자 여기 치즈 있어요 그러니까 제발 그만해주세요 아니 김도 다른 방 적용용이야 뭐냐 침착해 야 바텀 막아 바텀 형님 잠깐 안본사이에 2차까지 밀리셨네요 실망입니다 아니 전령이었다니까 4명이 왔다니까 다시 4명 오게 만들게 큰 상태 잡으려면 4명은 오긴 해야돼 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넌 아 앗 다 죽이라구! 죽어야겠지? 야! B에고는 어디갔어? 에고는 어디갔니? 에고 야 이거 타자! 야! 죽여 여기! 형 간다잉! 안 빼? 야 가 가 가 나 왔어 자세였습니다 에? 더블킬이라고요? 근데 왜 오리 안받냐고? 뭔 대소리야 또! 아 지가 죽지를 말지 이씨 아 지가 하필 우네 아씨 욕해하게 이씨 아악 오리 하나 잡을 수 있었는데 재밌었습니다 우네 때려 우네 오 나이스 산테마 우네 하자고? 우네는 미드 해야돼 미드 형이 정글 안하니깐 깨비 안들어가네 아군이 당했어 어우 나 짜워 쎈데? 오리 하나 오리 하나가 원딜이야? 오리 하나가 원딜이야? 티무라고 티무 티무라고 티무 저기다 티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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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잡을거야 쓰읍 아하 티무 못찾겠는데 티무야 뭐하니? 하하하하 뭐하냐고? 어 아 왜 궁이 안써졌지? 아 기사 아이씨 궁 왜 안나갔어? 어어 아시 아니 궁 실명해도 궁이 안나가? 스킬인데? 아 여기서 궁써고 죽이는 각인디 윤희에 짜우 핀몬에 적었어 하아 어때 아 잘했는데 딜고도 왜 7킬 있냐는데 우리 누가 먹은거야 킬을 꼬르키 짜옹 꼬르키 좀 큰데 할만해 이거 작쇼 가야겠네 혜신 작쇼 마방 물방 다 까야돼 야 에고를 잡아 그냥 나 탑죽 밀게 야 근데 아직 세넷이 아니라고 클린한거 봐라 할만한거 봐라 어저께 진짜 넷이 했던 그 경기는 진짜 브론즈가 아니야 얼마나 할만해와 이거 지금 넷이 되면 와 씨 악기들 나와가지고 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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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을 처치했습니다 이모 잠깐만 힐 에고 뭐야 W가 안나갔어? 롤루 때문에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아기 백도맨 엑제비가 파괴되었습니다 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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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시킹시켜 코르키가 안죽었으면 이런일이 없지 잘 킬 잘먹어놓고 저렇게 들어가버리면 어떻게 하라는거지? 지켜줄려도 지켜줄 수가 없는데 죽어놓고 할말 없으니까 개인이 맞듯 막아 맞듯 막아 싸우고 있는데 한타 아직 하고 있는데 아이씨 픽을 안드는데 죽어있으며 아팩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아 아 뭐야 왜 그러자냐 아아 슛 앗 어 디모도 왔네 요네 잡았으면 됐어 왜 항상 세명 많이 두명 이런거야 슛 한타하면 이길거 같은데 근데 나도 두명이었다고 하쉰님한테 죄송하지만 하쉰 안맞는거 같습니다 증명하셔야 겠습니다 사실 좀 안맞는거 같아요 가론 어디 쏘레칠라고 이씨 어디 그만할라고래 이씨 얼마 차이도 안나는데 뭔 쏘레니어 이씨 행복게임만할라고 이씨 눈에 오리아나나를 둘다잡아야되네 누구야 한타 지면은 쏘레칠라고 아 왜 꼬르끼가 없는데 지금 싸우였구나 자 이씨 너였니 안누은거 너였어 아니 비슷한데 왜 쏘레칠라고 아 진짜 답답하네 형 라인전 Q3타 심리전만 잘하면 골드 갈 것 같아요 지금은 나 들어간다 하고 쓰셔서 애들이 잘 피하는 듯 Q만 좀 잘 맞추면 돼 Q3타를 너무 못맞춰 핫도맨 키트맨 커트맨 아니 짜오가 딜 1등이네 이거 맞아? 짜오가 딜 1등이네 이거 맞아? 짜오가 딜 1등이라니 놀랍게도 여기서 코르키가 제일 나아요 말은 싸가지없게 하는데 코르키가 제일 잘해 저기 우리 팀에서 지금 코르키랑 그 다음이 나아야 놀랍게도 말은 싸가지없게 하지만 코르키가 제일 낫고 그 다음이 나았고 왜 물음표시죠? 누가 저보다 잘하신분 있나요? 코르키말고 카시? 모르가나? 짜오? 아냐 코르키도 모르지 바텀만 봐줬었는데 아까 답에 별로 안와서 왔거든요 쉽고 센걸로 할까요? 이거 완전 게임 잘쓰 아니냐? 이거 지금 쉽고 센건데 큐센테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 큐만 맞으면 큐평도 못한다고? 아 기다려보세요 지금 티모가 심리전에 고수라니까 다시 좀 증명해볼게요 막 너무 쫄았어 티모한테 그냥 들어갔어도 되는데 큐센테 스킨 하나 사자고 그럼 더 잘할거라고? 일단 보류 스킨 아직 증명이 좀 안된거 같습니다 큐센테 조금 더 볼게요 조금 더 80개월 자축 80개월 자축 정구디님 80개월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어제보다 훨씬 할만해 이거 할만했는데 애들이 그냥 멘탈 터져서 서렌친거인 그냥 이거 한타하면 한두 번만 이기면 이길 수 있는데 한 4시되면 애들이 물이 기가급수적으로 좀 흐려집니다 좀 잘하는 애들이 좀 등장합니다 진짜 드레시 같다 진짜 드레시 같다 진짜 드레시 같다 브론즈인데 브론즈가 아니야 스킨 비싼거 사서 잘해야만 한다는 대수진 치조 원래 새벽 2시 넘어가면 어떤 멀티게임이든 원래 실력보다 좀 높아요 악기들이 많아서 대바데도 2시 넘어가면 개 빡세잖아 생존자들 하긴 새벽 4시에 게임하는거 자체가 게임할 수 있다는거 자체가 그런데도 브론즈 있는건 좀 이상하긴 한데 이번엔 요내로 가겠습니다 요내 증명하겠습니다 요내 다시한번 그저께 증명한번 했는데 더 많은 증명이 필요하다랄까 나 원래 어저께 뭐갔지 기발갔나 요내가 힘든 챔이 뭐죠 베네들 챔 미디어에서 르블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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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몰더 스몰더 안하겠지 비디어에서 영떼야 4픽인가 미드 2픽 4픽 이번에는 라인관리 보여주려고 미드는 라인관리 없지 않아? 짧아가지고 그냥 기본만 하면 될 듯 박아넣고 집에 가고 받아 먹고 집에 가고 짧아가지고 그게 라인관리라고? 근데 탑이랑 바텀이 좀 더 힘들더라고 길어서럼 길어서럼 라인 미드는 갱도 조심해야 되고 유충이랑 드래곤 싸움도 봐줘야 되고 정글 싸움도 봐줘야 되고 로밍 갈 수 있으면 로밍도 가줘야 되고 라인전도 이겨야돼 약간 롤의 꽃이지 제일 중요한 포지션이지 라인전도 이겨야되는데 탑은 탑같은 경우에 그냥 자기 라인점만 생각하면 되는데 미드는 미드에서 밀려버리면 바로 위랑 아래로 영류가 가는 바로 영향주는 라인이라서 바로 영향주는 라인이라서 진짜 그냥 못할거면은 그냥 계속 반반이나 가주는게 나을 수도 있어 반반 챔으로 계속 그냥 밀리지만 않으면서 미드 미드 키아나야? 키아나 잘 안하는데 이 점수 돼 뭐지? 키아나 그거잖아 벽에 붙어야 아프잖아 벽에 안 붙으면 되고 인신되고 Q 던지는거랑 돌진이었나? Q 던지는거 돌진 W 은신이었나? 궁은 벽에 돌아가는거 터지는거 좀 어려울텐데 2픽 밴도 안했다고? 좀 조심해야겠어 딱 상황보고 좀 약간 잘하는애 같으면 부캐거나 뭐 이런거 같으면 그냥 반반 갈게요 어 근데 스킨이 있어서 조금 약간 빵긋 친구꺼 빌린걸수도 있어요 네 친구꺼 빌린걸수도 있어 어? 숙련도 잠김? 스킨이 있는데 잠김? 조심해야 될거 같은데 스킨 나와서? 아니지 뚜루데미지는 스킨이 안 옛날건데 안하는데 쪼가리 합쳐서 나온거라고? 아 그렇게도 합니까? 아 잘 안하는 재미인데 키아나 어려울텐데 한번 가볼게요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것을 활용합니다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것을 활용합니다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것을 활용합니다 그러면 어떻게든 시간은 가기만요 미니언 생성까지 30초에 남았습니다 아 마스터이네 아 정말 싫다 마스터이 정글이면 사실상 갱이 없다고 보면 되거든 마스터이 정글이면 사실상 갱이 없다고 보면 되거든 시적이군 죽어가는 세계를 바라본다는건 요내를 하면? 요내는 좋지 못해서 문제지 마스터이는 10킬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우리팀의 희망이 돼버리 그전까지는 좀 그쵸 10킬 넘어가면 이 점수대에서 못막아 시식해볼까요? 아루스 궁 세조하니 진 키아나 파이크 마스터이 좀 힘들겠는데 이거 잘하기가 힘든데 이거 마스터이 막을게 너무 많은데 영태야 니네야 잘해 이거 어떻게 제가 언제부터 싸워요? 라인저 훈수점 일단 제가 이기는상성입니까? 지금 지금부터 싸워 그냥? 오케이 이 배우면 그냥 계속 들고 가는 자 채도 금걸이네 그러고 보니까 흠 흑 휀 줄 알고 자꾸 피하는거야? 크산택 휴랑 비슷해 휴를 맞추면 좋아 이미 나왔어요 안 돼! 먹어야 돼! 이렇게 딜교를 한 번씩 해주.. 어? 세조안이 왔나? 왜 까불어 왜 까불어? 안 왔잖아 세조안이 올 때가 됐긴 했는데 지금 3분의 2초? 아직 아직 슬슬 완다 슬슬 지금 올 타임이야 세조안이 궁 흘려야 되는데 어? 뭐지? 아 밑으로 도망칠걸 파이크까지 왔네 세조면 도망치는데 성공인데 파이크를 못봤니? 파이크를 못봤니? 어이 없네? 너무 우습게 반달할까? 파이크는 예상 못 했다 너무 우습게 반달할까? 너무 우습게 반달할까? 파이크는 예상 못 했다 말있고 라인 잘 미는거 봐 요네 나인 잘 미는거 봐 요네 아니 또 왜 아씨 이거 안맞아 아 아깝다 저거 맞았으면 도망칠 수 있는데 우리 정글 왜 안보여? 우리 정글이 왜 안보여? 아 저거 그만해 정글은 여기서 평생 살고 있는데 우리 정글은 왜 한번도 안하지 이거 이루 빠진 다음에 들어갔어야 됐어 그 다음에 왜냐면 기다리니까 큐스택을 빨리 쌓았어야 되는데 아까 세조안한테 맞았을 때 큐를 하면 큐스택 쌓았을텐데 그게 빗나가 아 못잡아잡아 일단 빌깅 좋아 그래야겠다 2로 시시기를 씹어야겠다 그냥 살짝 썼다 빠진 모양이 또 올거 같거든 또 올거 같거든 CS는 내가 더 앞서고 있긴함 갱에 당한거긴 한데 조심해야지 뭐 유충 용타이밍이야 아마 유충 먹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마이가 용먹고 있었으면 제대로 된 애라면 라인 밀어놓고 유충 도와줘 여기 지금 왔는데 왜 내려가지 근데 유충인데 마스터 유충 그냥 공짜로 먹는데 뭐지 바로 수정 아씨 죽었네 그냥 이것만 먹고 갈라고 그렇게도 돼 세조안이 밑에서 올라온다 왜지 큰걸 못먹었으 세전의 바텀이에요? 어 아픈데 세조? 피하는 아픈데? 세조 올라오나? 몰락만 나오면 일단 신발부터 가고 이제 좀 딜 좀 나오겠는걸? 시간 다 버린다고? 아니요 라인 안 밀리잖아 그리고 귀환할때는 보여주지 않는게 좋다 그래야 로밍같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애매해져서 약간 가불기가 할 수 있어 이거 신발부터 가라던데? 세조 오거든요 모르는척 할게 시간 좀 더 없는데 아픈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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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는 안되나? 이거 먹고있는데 이거 우리 정글 털리고 있을 것 같은데 아픈데? 아 라인은 내가 그냥 이기는데 자꾸 세조 때문에 그럴 수가 없네 아픈데? 아앗 붕 썼지 세조 성궁 쓸걸 그랬네 좀 땡겨서 먹을라는데 아프다 아씨 내가 이기는데 3데스 하며 아우 내가 이겼는데 진짜 아 뭐지? 미드 정글 듀 아니야? 아군이 당했습니다 갱 올 때마다 다 당해주면 뭐 어쩔 수 없지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이제 질라나 키아나한테 키아나 2킬이네 ㅋ 손긋 아군이 당했습니다 이제 궁 날렸다잉 대공 날렸다잉 그래 용이라도 먹어야지 게시가 있어서 자꾸 피하네 새쪽 또래 고마워 쌤 죽겠네 친구냐? 친하냐? 야 이거 마스터 한 번 와봐 역갱하자 어 뭐 넌데 으응 유충간듯 뭐지 마스터이? 왜 보여줌 아 죽어 그냥 내가 왜 정글 같이 가져야 되는데 죽어 너 와아 이걸 못 죽이네 와아 궁 끝에만 딱 다 써도 아깝다 아아 눈이 진짜 세져 이거 말도 안 돼 사기캐라니까 개사기캐이 왜 이ota 시킬 미니 시킬 안 빼? 그 피로 안 빼? 아군이 강해습니다 오모 에센스도 죽일 수 있는데 이게 타워 맞네 스읍 해굴 좀 하면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왔어 또 왔어 화이트까지 아 정말 너무 미드가 다른 영향력을 퇴처드는데 왜 여기 영수 오냐 죽겠네 진짜 이걸로 했는데 파이크가 이번에 그거 못 맞췄어 뭐야 아 시검나서 먼저 가야 되나 40원 기다렸다 갈까? 텔포 있는데 흠 머나먼 곳에선 햇빛이 더 달콤한 걸 놀랍게 3대 쓸지만 망하지 않았습니다 요리니까 안 돼에에에에에에 아 이걸 두 대만 한 대만 때리지 욕싱 볼라딘은 무슨 일이야? 볼라딘은 무슨 일이야? 볼라딘은 무슨 일이야? 헉 흘렀다 바루스 7킬 뭐야 형 다른 라인 다 터져서 세주가 갈때가 미드밖에 없어 근데 라인 너무 밀긴 했어 여기여기 여기여기 얼른 가는데 아아 야 여기 세주있다 세주 여깄는데 죽여야겠지? 미친 와 진짜 이거 할 수 있는데 4대 쓰라미 와 이거 진짜 내가 라인전 이긴건데 진짜 억울한데 이거 뭔가 이게 죽는다고? 으아 내 새죽녀석 아 그만 당해 행복버튼 눌러야겠는데 그냥 좀 힘든데 이거 이거 레드좀 먹자 스읍 미드 올라왔나? 바텀 올라왔나? 하하 적을 도저히 막을 수 없습니다 하아 아니 지금 바로스가 안 내려왔어 으아 못 이길 것 같기는 해 ㄷㄷ 아 가자 야 가 가 가 여기 우리 언제 갔어 저기 세조안이 잡아 저거 없냐? 갈게 카우 맞았어? 으윽 으으윽 윽 으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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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판 설에 쳐야겠네 이거 좀 힘들어 보이네요 으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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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쿨렁님 뭐해 자꾸 누구시나 했더니 캐릭터가 쌍검이네 오..뭐야 3킬 먹었네? 여기있다 이거 여기있어 가자 죽이러가자 시와드가 오..쒸 그냥 2로 뺀다매 세주 아 052 할만한데 아 어디있으라 하며 세주가 지금 왜이렇게 세있냐 세주 이렇게 센다 세주가 아니 탱템 두개밖에 없는데 이렇게 아프지 세주 아 새로 하자 애들 400골드 맛있겠다 2코어에 이거 뭐야 은냐잖아 은냐 아직 안썼네 얼마나 셀까 아 너 죽을텐데 바르스 쎄 상처 왜이렇게 쎄 아 아 너 아 아 왜이렇게 아퍼 어이씨 어이씨 맥집사 무빙하라고 아 보지도 못했어 피할 생각커녕 어 하고 죽었어요 보자마자 죽어 보자마자 너무 아픈데 너무 아픈데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이 기대도 하자 아 아군이 다녔습니다 아직 할일이 남았다 고맙습니다 아니 이거네 재미있어 이거네 재미있어 우리 후방가만 마스터 예 블라디라가 이길수도 있어 여기서 20분만 더 버텨보자 전수 방심할때 계속 시간 끄는거야 라인을 밀며 동창회야? 아니 미대야 왜 계속 잘 모여 저는 저팀은 아니 4방향에서 도망도 못가네 이거 4방향에서 오 마스터 이거 되나? 안보여가지고 오케이 랩스 야 가자 이번엔 2킬 따고 10분 연장시키고 할만하다 어디갔어? 벌써 빠졌다고? 벌써 빠졌다고? 빠르네 добр denn 이놈 저 자 시 마지막 싹 시 시 시 자 leather 생 시 시 시 시 이게 궁이 안맞은데 아 저게 안 죽나? 따아아아 따아 따아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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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될거 같네 무리하지 말자 난 우디 파이크 따이가 감히 우리에게 덤비느냐 으이 나야 아프다 잘 컸구나 안되네 한 대 맞자마자 후회했어 파이크랑 다르구나 빡대가리였습니다 아니 김도우 뭐 바리에션별로 다 준비해놓은거야? 저쪽방 가졌어 아 근데 할만한데 8데스를 하며 진짜 할만해 이거 시간 끌면 할만하거든 음? 여기여기 야 라디야 블라디야 위에 있잖아 정신차려 블라디 위에 안보여 친구? 왜이렇게 좀 도와줄게 여기를 아싹 야 이거 시간 끌어 시간 끌어 쌍둥이를 밀리며 시간 20분만 20분만 주면 이길 수 있거든요 재밌었습니다 와 이거 완전 게임잘쓰 아니냐? 게임잘쓰? 어? 7점? 뭐야 고만고만했네 바울 수 뭐야 캣트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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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방전에 또 아이언 가는거냐고? 그럴리가요 7점 남았으니까 아직 점수있구요 이게 어제 프로반 요네인가요 믿기 헐다네요 눈이 보니까 크신대가 더 나은거 같다고? 아이씨 제가 키아나는 그냥 완벽히 압도했는데 진짜 아 정글 갱마 아니었어도 어이씨 아 파이크까지 오네 이거 아 조심했어야 되는데 아니 쏠킷 따인적이 없잖아 지금 형 할로윈이라서 아이언 코스프레 할려고 지는거지 뭐 갱 계속 당한것도 잘못이긴 하지만 적당히 와야되는데 계속 오른데 뭘 할수가 없네 다시한번 보이들게 우리 정글 왜 안오지? 우리 정글이 왜 안보여? 우리 상대편 정글은 여기서 평생 살고 있는데 우리 정글은 그냥 한번도 안오지? 정글은 근데 마스터이라 안올거지 생각하고 조심했어야 되는데 나인이 너무 밀기가 쉽다랄까? 다시한번 증명하겠습니다 용떼야 조금만 조금만 갱을 잘 피했으면 어땠을까 조금만 갱을 잘 피하고 죄송하지만 이거 하지마세요 이거 이거 베네 이제 요네벤이여? 설마 마스터에는 잘 커도 무서워 크 좋다 말파이트 마이파이트 쿵에 요네벤 장렬하고 시비르가 부메라고 다 때려잡는가 영태형 맨사인 제가 한수 알려드려요 종수는 시그니처 없어? 종수꺼 시그니처 한번 해보세요 종수도.. 아 종수는 오늘 추가되서 시그니처가 없나? 시그니처는 나중에 추가인가? 이 스킨 좀 더 멋있는거 없나? 이거 하이눈 말고 또 간지나는거 추천 좀 먹그림자 이거 좀 멋있을거 같은데 별론가? 나 돈 얼마있지? 한번밖에 못선다 이제 먹그림자 괜찮아? 먹그림자밖에 먹그림자 빵떼? 미드 빵떼인가? 빵떼 좀 힘들거 같은데 요네가 르블랑 베는 오픽이니까 그 산테는 하나도 안사준데 요네는 또 사주네요 이거 완전 차별이라고 재밋든가 증명하던가 그 산테 증명한적도 한번도 없고 재미도 요네 보다 떨어지잖아 증명해야지 그 산테 차별이 심하다고? 어 그래요? 뭐 어쩌라구요 아 뭐야 여기 아니잖아 멋있는거 맞아 이거? 오로라? 오로라 개사기라 그랬는데 정글 징크스 뭐냐고? 뭐지 정글 징크스? 징크스가 정글이 돼? 진짜 저거 뭐냐 서포터 시비를 고르면 뭐야 제리 시비를 봤던 조합이잖아 하고 싶은거에 돌기만 하면 돼 돌수만 있으면 징크스 그거 뭐야 더블유로 그거 갱 가면 되겠구만 뭐지? 돌수만 있으면 돼 강타 들면 유미메고 다 된다고 아 그래요? 그럼 됐지 뭐 닫지를 이거 안하냐고 여러분들 브론즈 4 실점입니다 닫지하면 뭐 더 좋은 애가 올 것 같아? 닫지해도 그놈이 그놈이야 더 심한 애 올 수도 있어 유미 강타 들고 정글 갈 수도 있다고 저긴 투강타라고 봐봐 닫지 안해도 저쪽 팀 봐 여기나 저기나 마음대로 하는 구간이라고 마음대로 마음대로 하는 구간이라고 닫지도 똑같아 그냥 해 점수 깎아 닫지하면 3점 깎이나 7점밖에 안 되는데 사실 외국인이 받아들이기엔 너 모두 아는 어밤이래 이 강타가 더 낫다고? 그건 그래 영태형이 자꾸 자기는 절대 아이언 실력이 아니라고 하는데 페이커 갈비를 뺏어 먹었던 제가 배도라지 다라이커로서 실력으로 이겨버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차분하고 매너 있어 종주야 이거 미친 게임 아니야? 너도 스튜디오에 가서 했지 이거 추출로 해야돼 추출 음성 추출로 해야돼 이거 스튜디오에 가면 이상하게 저렇게 좀 조용조용하게 된다니까 별것도 아닌 녀석들이 미쳐가지고 죽어야겠지 다시 해야돼 다시 시작이 안되나 비에고 미드라고? 비에고가 미드가 되나? 탑도 되는데 미드도 되겠지 뭐 오로라 탑이라 기인이야? 바코드 닉네임 이거 뭐 개 털리겠는데 또? 저들 눈엔 오직 가면만 보이겠지 로딜 길다고? 뭐 방송 켜놔서 그런거 아니지 뭐 방송 켜놔서 그런거 아니지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저쪽도 정상은 아닌거 같네요 다행인데 다행인데 조용해 입 밖으로 내밀지마 말하지말라고 고맙습니다 고맙한단 하하핳 헤 że 하하하하 이번엔 사치다 시간이 부족해 탱말팔 안 되고? 탱 가야지 우리 원딜이 3명이야 쌍포 아니고 쓰리포 저는 페이커 갈게요 저는 페이커 아 쓰지 말자 긴 먹고 했지 농담해야지 카딕스가 단단하다고? 무슨 소리지? 에고랑 비에고 미드 옛날에 탑은 하는 거 있었는데 미드가 되나? 비에고는 기본이 흡혈이 있어가지고 아 이거 안 맞으면 정복자네 손해받아 아 아픈데? 라인 아 저만까지 들었어요 라인전 좀 세게 갈라나봐 천천히 하죠 너도 W에 흡혈 있어요? 아 왜 Q 자꾸 피해드리냐고 오우 Q가 생각보다 판동이 구리네 정복을 누구였지? 카직스 아 큰거 오씨 뭐야 좀 하는데? 이걸 피하네 너무 티가 나나? 아잇 또 세 명먼더에에잇 아 잇 이 빵페는 뭐냐0 address 빵테 누구야? 서포시아? 아 진짜 모태 없었어? 아 투강타 진짜 정글 벌고 있는거야? 어 뭐치? C 오 정모야 미치겠네 투정글은 뭐야 대체 진짜 투정글이었어 정말 사리면서 하자 그럼 뭐 바텀이 이기겠지 수업 경적에 마우스를 대고 키를 하는거 받으니 내건 받을 가치도 없네 아 뭐야 비기 왜이렇게 아프고 우리가 쟤 칼날뻔했나? 아아! 아아! 치게 있네 진짜 아이씨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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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녀석 잘 피하는데? 빵테랑 카직스 정글동선 어떻게 확인해 반 이상 넘지마 뭐야 또 강탄데 하필이면 징크스 또 정글이라 아이씨 이쪽에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정글 쪽에 우리 정글 왜 안 보여 우리 상대편 정글은 여기서 평소에 타고 있는데 우리 정글은 왜 한껀나? 하아 죽음을 못맞혀가지고 죽어버렸네 안좋은데 어차피 카직스 있어서 죽었을텐데 잡을수 있는데 일단 전멸은 빠졌어 이건 최대한 제가 덜죽어주고 후방가면 우리가 유리합니다 오케이 어차피 투정을 치고는 별거 없어가지고 뭐가 아 뭐야 에이디템을 안갔더니 평타가 너무 잘하네 아 왜 아 왜 에고 어디갔냐 마댁까 망꺼지냐 정글 누구라도 올거 같은데 안 돼? 바텀 그냥 빨리 밀어 투 원딜이잖아 투강 저기 서포트 없구만 쪼쪼 밀어버려 쪼쪼 내가 바텀에서 이득보고 내가 안죽어주고 이렇게 가야돼 꽤 뚫린다 자신의 진정한 얼굴을 드러내는 자를 만나긴 쉽지 않지 빵터기다 그냥 받아먹기 뭐 자꾸 큐크쪽에 맞히네 자녀석 내 큐는 안 맞는데 카즉스 바텀이고 빵터는 위쪽이거든 싸우면 한번 가줘야돼 킬 먹을 겸 난 밀어놓고 이거 올거같은데 빵터 아 꺼져 끄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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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글 빼먹을 생각 없고 갱갈 생각 밖에 없어? 안가 이거 비고 콤보에 갈 수 있어 궁까지 나오는 콤보에 아니면 붙으면 궁에 맞춰서 2로 빠져나오면서 궁 아니면 그냥 성공? 킹궁? 나이스~~ 아니 챔피스 워글 좋은데? 내가 말했죠 다치 안해도 된다고 이거 피가 너무 없어서 안먹을게 투정글이라 최고를 안먹은걸로 위험하거든 근데 왜 여기서? 정글 2명 위치 발견되면 가서 떼려고 혹시 혹시 안전하게 먹을 수 있을까 해서 한명도 아니고 두명인데 이거 안미는게 맞아 왜 이거 아직도 못허뜨리지? CS차에 엄청 벌리고 있어서 괜찮아요 저는 별로 차지 않나요 20개정도 정글도 오히려 둘이서 먹어서 징크스가 훨씬 먹었네 이거 이대로 가면 우리가 이깁니다잉 아 내가 이깁니다 그래서 아 왜 내가 더 아프지 집에 갔다 와야하디 흐이이이이이이이 패스 안 막아줘도 되는데 이거 기본이 되어있는 친구네 헬퍼 있어가지구 잉 그냥 하나 히힛힛 징크 스프리티디 아 빵티까지 맞았어야 되는데 미뤄도 되나? 빵티 피 얼마나 나갔지? 파 잭스는 어딨냐고 있네요? 오 샷 아아아아아아아아 너네 싸운거 아냐? 하하하하 이C 아 역시 먹는게 아니였어 하하하하 빵티 정도는 피할 수 있지 않을까? 피가 좀 많이 달았어 하하 C 안먹, 먹지 말자 오 미쳤네 응? 징크스가 잘 크고 있잖아 투정글 강타 어떻게 뺏어 뺄 수 있나? 내 면의 악마 싸구니 당했습니다 알았어 알았어 안싸울게 왜 비우고 더 아프네 슬픔이 사라지였냐 아자카나 역시 손을 잃지 여기로 좀 더 빨리 써야돼 아아 아아 씨 뭐 할라그러만 씨 계속 오네 이거 뭐 할 수가 없네 도탑을 파괴했습니다 뭐 잘하는 척해 정글 두 명이 왔으면 이 데스 했으면서 무슨 도발에 걸리지마요 형태 잘하고 있다라고 딱 이 느낌 그대로 쪼어 가 아허허허 이씨 아니 이씨 계속있냐고 제리형 오케이 바턴 터치 너 뒤져봐 저걸 두명마도 안돼 이제 안오겠지? 032 아니 근데 비에고도 2데스에요 솔직히 정글 두명이 계속 와줬는데 이거정도면은 잘 막은거지 케티를 좀 죽여볼까 뭐야 여기 빵테 여기 빵테 여기 빵테 거기로 가시면 됩니다 여기있나? 히익 어릇게나 히익 히익 아니 살았네 그냥 일찍 손으로 달리네 히익 눈치는 빨라가지 히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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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직스 빵테 위쪽에 있다 아니 위쪽에 히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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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비 안나오네 아 오로라도 좀 크네 나 왜 또 싸워 이거 먹을때가 없네 그냥 민자 이거 먹을때가 없네 그냥 민자 민자 밑에 좀 내려오겠다 먹을건 생기겠다 민자 비해고 크라케 타빙 롤라 강전사 칼 두개? 칼 두개 차이 공격력 20차이? 공 못맞춤 답없어 전멸은 없을텐데 공포로 부터 도망칠 수 없어 공포로 부터 도망칠 수 없어 칼! 전막을 넘어 끝내주마 영원을 새겨주마 저게 저렇게 빠른 기술이었네 아 거기가 아니네 너도 안맞았네 의사 이제 진심승부 가리자 정글로의 개입 없이 흐흐흐 야 엠 아멘데 너 왜 불렀어 2랑 시선한 놈 아니 왜 여기까지 와 아 2로 W 씹어지지 않나 아 스톱만 딱 씹어볼걸 딱 맞는 템이 있으면 스톱 안 들어가나 아니야 씹어쓰면 잘하면 가능했어 0떼운 그거 텔 아낄게 또는 안결같이 이상하고 고통스럽군 또는 아직 근처에 있네 뭐야 21위는 용쌈 준비중인가? 아아 여보야 그거 타워 없잖아 밑으로 할걸 이거 안가? 야 오로라 내려온다 온딸이 세 명이야 우리 오로라 먹으면 진짜 맛있겠는데 오로라 딸피라서 한다 할만한데 이거 누군가를 구하기 위해 그들과 싸워야한다 아냐 좀만 잘 컸어도 씁 애꼈다 카직슨 이 운에는 울산타는 운내인가요? 자신의 진정한 얼굴을 드러내는 자를 만납니다 파지스 여기 카직 카직 뭐야 얘네 올라갔는데 오 우리가 이겼다 얘네 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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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카직 죽나? 아 궁 썼는데 안 맞았나? 나 궁 썼는데 와 아 정신에서 안 맞았다 아 2명 맞.. 맞을 뻔 했는데 아깝다 한 땀 알파 받고 시작하면 우리가 이길 것 같은데 어 아 오로라 괴물인데 이거? 죽음으로 안식을 찾을거라 생각하다니 음.. 어리석었다 CS도 열려먹었네 오우 미아야 조심 야 카즉스 카즉스 여기있다 안해 야 잡아 야 이거 앗 앗 나발은 노우먼가? 노우먼 야 방금 커서 뭐야 이거 대열받게 손가락 커서 뭐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말파 꽝 들어가고 원딜 3명에서 프리딜하면서 나도 궁만 잘 맞추면 우리 한타 파괴가 조금 조심 조금 조심 어어어 포우 한 명 정도 올려나? 위험해 용 싸움 준비 말파랑 같이 한타하면 우리가 이겨보자 오로라가 지금 세네요 야 용 가자 용 갈 생각이 없네 나든 가지마 그럼 그럼 가지마 거미 폭풍 거미 폭풍 아니 자꾸 내가 먹어야 되는데 빠져야되는데 나오는데 나이스 누굴 이기니? 여기 얘들아 궁을 맞았긴 했는데 아씨 나도 궁을 맞아버렸네 나이스 나이스 지크스가 밀고있어 마스터 마스터이냐고 정의 억제기를 파괴했습니다 마스터이냐고 슬슬 화가나는군 빠르지 왜 빵태가 이렇게 빠르냐 달리기 요거 뭔가? 파티스 밑으로 뛰었다 여기 앗 얼파야 여기 파티스 파티스 여기있고 깨뜨린 내가 먹을 거야 내가 나 좀 줘 어이씨 아 너 믿으라고 놓친 원딜이 세명이가 돼가지고 이씨 오로로 한번 참격 한번 가자 안되겠다 너무나 된다 카즉스 넌 카즉스와야? 길이야 넌 서포트 아니니? 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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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정도 없었으면 좋았으면 좋았으면 밥떡 먹자잉 아 테리 따잉 아 빠이빠이 맞는거 상관없이 아아 정말 뭐야 야 이거 죽여 와아 정을 못죽이네 궁 걸렸는데 뭐야 왔다갔다 08살 이겼잖아 팀을 위한 희생플레이를 할까 흠흠흠 흠흠흠 팀원을 위에 대신 맞았잖아 흠흠흠흠 흠흠흠흠 Kid 300개 뭐야 씨 아니 CS 귀신이 들렸나 나 인도 먹더니만 또 또 탑으로 가는 것 같아 먹으면서 위에 먹으러 빨리 가야돼 맛있고 맛있고 위험해 보인다 옥강이 하나 사자 검과 마법이 있기전에는 말로 영원을 구할 수 있어 말했죠 닫지 않으면 된다고 투강타가 더 약해 지금 먹을게 이거밖에 없는데 있나? 아 얘들아 기다려 형 같이 갈게 이니언들이랑 이니언들 간다아 킬킬만 어떻게 먹어야지 그냥 끝나는 각인데 이거 어떻게 1키면 안되나 치고 펜타킬 막아아아 그걸 하나도 못먼 제리 왜 이렇게 쎄 펜타킬 승리 아 말도 안 돼 킬도 못먹고 어우 딜은 3등 했네 그래도 다행이다 뭐야 3원들 중에 제가 더 딜 잘했죠 조금만 킬만 좀만 먹었어도 되는데 응? 조금만 더 펜타킬 막아는 좀 추했다고? 뭐가 추해 이씨 몇시야 4시? 나 가야되는데 형님 온세상이 형의 강등을 막고 있습니다 그만 두칼 내려놓으시고 다시 엔터푸드십쇼 뭔 소리야 지금 요네가 지금 크센테보다 훨씬 나은데 이거 지금 킬댓만 보는게 아니에요 지금 아까 크센테보다 지금 요네 플레이가 더 나아요 맞다니까 증명하세고 증명 한번 더 들어가겠습니다 이겼다고 요네는 크센테도 이겼어 한번 이겼잖아 아니 저쪽 미드가 2명인데 저기 정글이 2명인데 계속 오는데 어떡합니까 잘 막은거지 잘 틀어막았다랄까 우리 팀이 클 동안 희생을 했다랄까 아무도 받은 사람이 없지만 희생이었다 잘 틀어막았다 잘 틀어막았다 아 진짭니다 정글 갱킹이 많이 실패했잖아 아까 세주안앤보다 덜 당하면 심지어 이 정도인데 용떼야 두판에서 키리 몇인지 생각해보자고 방금 097에 그전판 윤회 186 합치면 1킬이긴 한데 아 그게 아니라 게임을 보라니깐 여러분들 왜 나무를 보십니까 숲을 보셔야지 숲으로 봤을 때 그렇게 나쁘진 않았다 캐리는 아니었어 왜 맨날 나만 희생하냐고 그러게 이번엔 희생 안할게요 597 우리 동네 돌아다니는 버스번호인데 이번에 또 미드 올렸습니다 윤회 희생 안하고 이번엔 이기적인 윤회 한번 가보겠습니다 운명하겠습니다 방금은 팀플레이 윤회고요 극딜 윤회 갈게요 극딜 윤회 숲오피셜이냐고 뭔소리야 웃음말고 쯧 모베나라고 했지 요네가 모임 덜다 그랬지 아칼리? 르블라 그러니까 안되겠습니다 배트맨이 아니고 아이언맨 같겠습니다 아임 아이언맨 어? 좀 이상한데요 아이언맨? 아 마음대로 얘기하세요 지금 이번판에 보여드릴테니까 제발 투정글은 아니겠지 지금 전전판 윤회 합쳐서 1킬이거든요 두판만에 이번판에 10킬 이상하면 되지 KD에 맞출게요 이거 삭 Ali significantly Geskin 1.11 승리 57%인데 맞아? 잘못된거 같은데 희생요네 심한데 너무 희생하는데 승률은 봐봐 이기잖아 이게 무슨 뭘 의미하겠습니까 희생요네가 맞다니까 승률이라도 낮았으면 제가 아니라고 할텐데 승률이 높잖아요 지금 희생요네 버스요네 라고 뭐 어찌됐든 버스를 잘 타는 플레이를 한다는거 아닐까요 비에고 보세요 2.4구인데 40 50%도 안되는거 이거 안돼 이거 2.5구 38% 57%가 훨씬 낫지 버스요네 이번엔 킬 데스로 좀 킬 데스로 올려야겠다 자크 탐겐치 확실한건가 미드 사일러스네 사일러스는 어떻게 상대하지 그냥 하면 되나 브랜드 남머스 니코 여기는 이제 한도판이라서 증명이 안되 자주하는것 중에서는 역시 시각시키 자크가 좀 높고 브라이어가 2.4L밖에 안되면 2.5정도가 좀 평균이던가 승물도 낮네 브라이어는 사일러스 이 자식들이 형님이 진지하게 말하는데 자꾸 저 윤의 자리에 미드 유미나도 승률 57%가 들거 같다는 채팅은 미드 유미는 안되 못벗혀드려가지고 약하고 그리고 그런얘기를 누가했지 아무도 안했는데 사일러스의 정글구엔은 또 뭐야 정글문도 정글구엔이면 없는데 시식이 없잖아 그냥 딜이잖아 그쵸 사일러스 이마 안맞으면 되겠네 정글구엔 있어요 좋아요? 아 그래? 있어서 좋은거야? 아니면 좋아서 좋은거야? 시식이 없는데 금연상하고 가위 초초초초초코랑 꼬는거랑 이 돌진밖에 없거든 나머지 다 딜이라서 사일러스 이만 안물리면 사실상 시식이 없어서 그냥 뒤로 쪽 빼면은 안죽겠네 좋다는 애들 특 강등위기나 승급전일 때는 절대 안암 승급전일 때는 다른거암 뭐 세주안이 뭐 이런거암 좋으면 대회 나왔겠지 나라고? 유네는 진짜 좋잖아 내가 못하는거지 유네는 좋은게 맞지 그앤이랑 좀 걔가 다르지 그앤은 좋은데 하는 사람이 안좋은게 아니고 제가 하는 말을 못알아들이시네 유네는 좋아 사귀지 근데 미드유네 승률이 3티어던데 47%? 왜이렇게 낮지? 나같은 애들 때문인가? 난 승률 높은데 난 승률 높은데? 57%인데 상대 탑이 경쟁사라고? 아프리카TV 뭐야? 어? 못참겠는데 이거? 어쩔수 없네 제대로 해야겠구만 근데 제가 미드라서 크게 상관은 없을듯 홀성현 홀성현? 홀성현님이 누구지? 그분 아닌가? 누구였더라? 그.. 옛날 커플 유튜버 하던 그분 아닌가? 몇번 저기 오프에서 봤던거 같은데 그분.. 그분이야? 아니면 스타크래프트 하시분인가? 스타에도 저런 닉네임이 있었던거 같은데 아쉽지만 치즉이 치즉한테 져줘야되겠습니다 우리 아닐수도 있다고? 그럴수도 있지 그냥 사칭일수도 있어 이번에는 제대로 할게 반대로 몰랐다면 소환사의 협곡에 한국시나에서 물어보는데 휴방후 다시 방송켰을때 아이언되어있을 가능성이 있을까? 그럴리가 있겠습니까? 그럼 짜친데 못보셨어요? 그냥 터뜨리는거? 아이언은 뭐.. 실수로 가도 금방 올라오지 바로 올라오지 바로 아이언 실력은 아니지 나 자신에게 사로잡혀있다 저게 또 자크가 있지 않겠습니까? 28시간?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될게 28시간이 아이언4에서 아이언4 0점에서였나? 30점인가에서 28시간 만에 올라온거라서 아직도 아이언탈출 못하신 스트리머들이 많습니다 쉬운게 아니에요 다이렉트로 가는게 실력이 있어서 올라온거야 뭐.. 브론즈같다고 자부심 부리는게 좀 이상한데 이게 쉽게 탈출할 수 있는게 아니야 거기가 얼마나 무서운 곳이냐면 일단은 미드정글 아니면 좀 올라오기 힘들어 바텀은 거의 2배로 잘해야 2배로 갈라버려야 올라갈 수 있고 미드정글에서 좀 해줘야.. 이거 뭐야 이거 에이씨 한 명 튕겼네 무잭 무잭 아 나 가야되네 무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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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증명중 사이런스 밴낼게요 사이런스 밴낼게요 카카오톡 요네가 더 쉬우면 아칼리 젤드 이런거 너무 어려워가지고 요네 그냥 E쓰고 가서 그냥 QW 막 때리다가 그냥 빠진 다음에 그 다음에 궁 써도 되고 EQ 궁 써도 되고 요네가 아칼리보다 훨씬 쉬워 아칼리는 기력을 봐야 돼서 좀 어렵고 그 다음에 사거리 밖에서 때려야 되는 거 있지 않나? 사거리 밖으로 나갔다 때리면 더 세게 때리잖아 그치 그래서 일부러 좀 빠졌다가 들어가잖아 뭔가 그게 있는데 패시브가 있는데 그 적의 사거리 밖으로 나갔다 들어와서 때려야지 뭔가 더 세지거든 그래서 그런 걸 좀 해줘야 돼서 어려워 아칼리 하나로 배고 초가스 다른 하나로 이진조심 아칼리 E가 뭐였죠? Q가 부채 던지는 거 표창 던지는 거고 W가 연막이면 E가 뭐였더라? 아 E가 그거다 표창 딱 맞추면서 D로 살짝 가는 거 그 다음에 다시 E로 들어가는 거 이신큐 같은 거 그거랑 궁 그니까 사실 아칼리는 기력관리하고 그냥 사거리 밖에 들어갔다 들락날락만 잘하면은 괜찮을 수도 있는데 이거 뭐야? 초가스 저기 초가스 미든가? 배는 따로 했는데 초가스 탑에 나서스 미드? 미드나서스인가? 요구렁대는데 미드나서스 괜찮나? 초가스가 미드 가는 게 더 맞을 것 같긴 한데 수업인가? 미드나서스 초가스가 미드 가는 게 미드나서스 요즘 빤테온 이렇게 자주 나응? 상영됐나 여러분들 KDA가 1.12를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승률 90%정도 80% 90% 내는거 아니면 그러면 듀오라고 생각하겠지 듀오버스라고 생각하겠지 듀오버스라고 생각하겠지 린드나 썼어 듀오인가? 애견있네 효과스가 오는게 딱 맞는데 아니 근데 이 요네 선신발 광전사 가는거 맞아요? 난 별로 같은데 근데 항상 그냥 똥신에 몰락 먼저 가는게 더 센거 같은데 티가 안나지 휴을 잘 맞추라고? 오케이 휴을 좀 더 신경쓰도록 하자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나눴습니다 죽음은 그림자와 같지 늘 내 뒤에 있으리 아 아 사기 너덧둑 아 사기 너덧둑 맛있고 마지막 현상으로 이런만 받고 난 신발도 가야지 습 걸어가도 될까? 배타야겠지 아 하나 놓쳤네 넘날 대동 3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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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에서 신경쓰까지 아 아 아 아 경골 누구였지? 리신? 리신 3렙 3렙 캠프 할 수도 있어 아마 블루 갔을 거거든? 지금쯤 올 수도 있다잉 이거 은근히 앞을 받아? 이렇게 안 받나? 이거 꼭 먹어야 돼 이거 2섬만가 설마? 2섬만 같은데? 2섬만 초가스 같아 2를 저렇게 자주 쓰는 거 보니 너무 아파 그리고 애초에 도란딩이잖아 아 Q를 좀 신경써서 잘 맞춰야 되는데 3타 Q가 계속 안 맞으면 어쩌겠다는 거야 3타Q 리신 진짜 올타임인데 이거? 진짜로 진짜로 리신 어딨어? 왜 안보이지? 리신 갈 때 나밖에 없거든? 난 사실 노말라 are you guys asb 2 안 맞았다... RQ 안 맞았다... 좀.. 2는 자 쨍 즈! 끄겨버려 죽을! 후려 후레 나 소스 녀석 죽어라 이봐 AP 나 소스 studio고 그딴 걸 한단 말야 흐흐흐흐흐흐흣 주려이 너 죽는다 2 나오면 죽는다 왜 까불어 왜 승명 되나요 이제 집에 갔다올게 풀으로 왜 쓰냐고? 안전하게 하려고 극딜 운행한다고 말씀드렸죠? 희생플레이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우습게 봐가지고 안되겠어 이기적으로 할게요 slaughtered 혼들아 서부에도 아름다운 시절이 있었지 적을 처치했습니다 처벙터들도 있었구만요 얘들아 살살해라 쏘란 친다 헉 으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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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교환해 주지 정신 못 차려 나 썼어 또 맞을라고 아 휴만 맞았어도 할까 쌈타퀴 이렇게 빗나가기도 힘든데 어 뭐야 화나셨네 런 보스트 빠짐 리신 뭐라 그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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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방패 팔까? 방패 팔는 150번이였나? 노올락! 허! 뒤졌다 넌 각오해 뒤졌다 넌 뒤진 뭔데? 아아 유령과 괴물이 가득한다는 것 흠 흠 흠 흠 흠 흠 적을 처치했습니다 흠 흠 아니 왜 다리오스는 쟤꺼 내려오는거야 발라버려서 내려오는거구나 우리는 흠 흠 흠 아니야 공써도 딜가가 안나올 것 같아서 봐줬습니다 아 다음에 누기면 돼 ㅎㅎ 어 무리했다 하 아 딱밤 아프네 에? 쓰읍.. 사일? 안빠져? 안빠져? 미쳤어? 안되겠네 이거 잊지마 씨 아아아아아아 아아 큐가 안맞네 아아 씨 큐 맞았으면 죽었는데 왜? 중년 때 큐가 자꾸 안맞는거야 타워 때렸다고 내가? 아닌데? 안 때렸는데? 타워.. 타워 맞음? 타워쳤다고 해 에이.. 부대나 때렸다고 해? 그럴리가 최고로 미니언 친게 아닐까? 헐 헐 헐 헐 맛있구 하늘은 영광을 통째로 삼켜버릴 만큼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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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깐만 pensar 죽어아아하하하하핰 궁을 낚이냐고? 죽일라고 나섰어 이 점이 아니었으면 죽일값 나왔는데 Q 한번 더 스택했으면 아직 안들어왔나? 퓨를 막기전엔 전멸을 썼어야되는데 걔 놀재미네 쏘렌치겠는데 빨리 더 킬 먹어야되 바텀에 3명? 저게 저 2배? 고마아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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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정렬있네? 갭스 무림표 하는 애들 다 부실고 이야 그 얘 플레이를 2를 못하네 이렇게 어려운 플레이더 아니? 찰나구 찰나구 어 런해야돼 너 넌 뒤로가자 대박 신문 왜 이렇게 오래가 아 저거 다 넷킬인데 저거 차근차근 뽀개고있네 이거 차근차근 515에서 5550이 됐어 5일에서 4번 죽었다는거야 그냥 죽기만 했다는거야 정신사리자 왜 내 자리 넘는거야 양터스가 계속 협을 밀고있어 아 정신사리 내꺼야 내꺼라고 내가 다 뛰었다가 두번 뛰었다고 되나이 정신사리 이럴때 정신사리 딱 하 대단히 하 바위라 낙선 세 은 고 아아 뭐야 캐드리 아프네 모델 갔어 모델 갔어 모델 갔어 이거 캐드리인데 어 이거 캐드리 좀 다 죽이는 각인데요 캐드리 좀 컸어 5반 어? 왠지 질 것 같은 갑자기 무서운 생각 아니지? 용 싸움 나서스가 차근차근 잘 밀어놔서 파워상 비슷한데요 내가 탑 쭉 밀을게 어 어 캐리 있으니까 그냥 원거리 와드로 바꿔서 시야라고 어 네? 뭐라구요? 덤벼봐라 이거 바로 야 1차 탑타워가 아직도 있어? 어 길이 없네 밀어 밀어 안으로 왔네 어이 뭐야 아이씨 어 아 냠냠냠 아 물이 쏘였나 아 하나 잡았으면 다행이다 냠냠냠 어우 아픈데 냠냠냠 700? 포탑을 파악을 했어요 어 어 냠냠냠 어 어 잘하고 잘하고 다리우스 고 다리우스 고 다리우스 고 무대카즈 3대1 안 돼 텔 있는데 나 텔 있는데 어차피 지금 억제게 단도다 밀어가지고 탑을 쭉 밀다가 한타 열리면 참여하면 될거같아 나 잘못하면 지겠다고? 잘못하면 질수도 있어 방B 탑 조심해 여기서 잘리는것좀 크다 오우 혼방이네 지금 나섰음 말고 안보이거든 너무 무섭고 헉 뭐야 씨 에이 설마 아니야 아니야 3명 오거든 어어어 아 이게 Q가 걸리네 몇 명이야 이거 4명? 고 고 고 고 고 고 아니 힘을 안 지켜 이놈들은 이게 아닌데 이거 기분 나쁜 승리인데 이거 잘 했는데 미드에서 희생류네 아닌데 희생 아니네 쌍득이 밀어서 이득이다 뭐가 할까 한방이 좀 아픈데 랑서스 Q 딱밤하고 초과승 얌 그 다음에 AD템이 아픈데 소천사 갈까 소천사 우도 어 잠깐만 영웅이 될 수 있는 기회를 할까 아 근데 와드가 없어 아 와드 하나만 있었어 초과스가 좀 갑자기 커지는데요 와드가 와드가 맵에 하나밖에 없네 여기 흐흫 하나도 없어 뭐 탈 데가 없어 아까 방금 여기 위에 하나 있던 거 없어서 들여다본적이 있지 뭐하는게 딱히 없어 아 가자 용범 야 나사스 가자 나사스 이거 이거 한번 머리 터뜨리고 시작하자 뭐야 에드 안왔어? 나 못죽이는데 아니? 아 아 혼네 나사스 좀 더 뺄 걸 그랬나? 아 스틱이 좀 쌓았네 어 헉 그렇지 초과스가 많이 컸네 아론 나온다 저기 쌈용 아 백도 한번 해 야 쌍둥이도 없는데 이거 지금 타? 지금 타버려? 타버려? 애들이 안 보여서 안 돼 모이면 갈게 모이면 삶은 벅코드 터릭스니까 내가 바텀 밀어야 될까 아아 아아 어어어어 헉 엉엉 1300 흐흐흐흐흫 클났다 초과스 궁이 1300인데 뭐 이렇게 쎄? 그렇지 가라 고고 가이사 고고 억지게 나온 거 아냐 근데? 억지게 하나 부시고 가야돼 하이사 많이 있나? 아 이거 왜 선...어? 아그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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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바텀 밀어넣고 아 내가 하나만 있으면 좋을텐데 일단 라인 밀어놔 아마 끝나진 않을거야 이거 한타 더 남았어 하이튼 좀 쎄가지고 사실 나 4코어 나왔네 왜 쎄냐고 아니 좀 아파요 지금 실수해서 죽으면 좀 커 안전하게 이거 지금 한타 이거 마지막 한타야 이거 이번에 지면 끝이요 초가스 어떡하지? 초가스 너무 아픈데? 냠냠냠 너무 아파 지금 냠냠냠 너무 아파 지금 쟤네도 어디갔는데? 숨어있을거 같은데? 쟤네도 지금 집에 타워가 없어가지고 백더워가 무서워가지고 못나오고 있는거거든? 시간 번거이는 천국의 눈물 속에 잠기는 중일 뿐 천국의 눈물 속에 잠기는 중일 뿐 어 나서스 없거든? 이거 한번 물만 한데? 근데 내가 먼저 들어가지 말자 다리우스나 빵테가 먼저 들어가면 딜하자 초가스가 너무 아파가지고 그거면 그냥 냠냠냠 피 메시야 2500 반비다네 케이트린 두방맞고 케이트린 두방맞고 케이트린한테 두방맞고 초가스 냠냠냠하거라 그러면 죽을듯 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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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늘 자리가 없는데? 와드 근데 늘 자리가 없는데? 와드를 바꿀까? 그 망원와드로? 빵테한테 기지 드랍하고 와드 깔라고 하라고? 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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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억제기 얼마 남았죠? 억제기 터지면 얼마 뒤에 나오지? 어어? 이거 안좋은데 이거? 모데카즈 가서 빨리 죽여야되는데 어? 잡았다 잡을 수 있어 됐어 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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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고 우리가 가면 될거같은데? 근데 저 억제기 나올때에 대해서 나서스가 문제야 이거 나서스 나서를 세명씩 다 볼 수 있나? 나서를 철백스 딱이에요 에반데? 2,200원? 어 이거 안될거같은데 야 야 안돼 안돼 우리 둘이선 안돼 셋이사 잡아야돼 저게 억제기같은거같은거같은거같은거같은거같은거같은거 5,200원 5,200원 있어 거기? 어 초게스 초게스 갱무서워 초게스 초게스 누가 죽이지? 나서스도 무서운데? 꼬용됐네 초가스 매잘폈는데 그냥 폭딜을 하는게 맞나 초가스? 오히려? 오타비 탑이 되었습니다 오우씨 Q만 맞아도 아픈데? 근데 들어가야되는데 이거 아아아아 아니 Q 두번맞았는데 P 이거 맞아? 퓨이씨 수천사에 갈까 차라리? 수천사에 갈까 수천사에 갈까 수천사에 갈까 ül Bead 야 초가스 초가스 폭싱 오케 ai 초가스 물렁물렁해용 가자아아아아아 잠깐만 근데 여기 나서스 밀고있거든? 야 고가 봐 와드좀 깔아봐 가서 와드좀깔아 나 나서스 막고갈게 아니 이거 막으면 막.. 막다가 가면 돼 나서서 집을 못가게 해도 되고 지금 가자 그냥 한 번 가게 만들었으니까 고 고 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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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워 때려! 넥서스! 오케이! 아 힘들었다 세호 뭐야 투접한데? 아씨 초반에 흥했는데 이게 아닌데? 정말 왜 이렇게 힘든 거야 아씨 초반에 흥했는데 1,1등 오케이 크아 인정했다 이거 인정왕 받은 거 맞아? 희생조네 아니씨 5킬 1데스였는데 아니 5킬 0데스 아니었네 5킬 1데스인데 6구 됐어! 그동안에 8데스하고 1킬 밖에 못했다고? 어? 정말 너무 힘들고 이게 좀 중후반에 좀 사려야겠는데 초가스가 갑자기 망했었는데 갑자기 급흥해가지고 엄청 아프네 근데 여러분들 말대로 진짜 물렁하네요 그냥 너무 무서워서 도망가는게 오히려 페인이었어 그냥 열라 때리니까 사르르 녹아버렸네 티라노사우루스 같은 녀석 초가스 못 넣었으면 졌을듯 55점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빡세네 재밌다 이렇게 죽는데 재밌는데 아니 재밌어 아 요네 너무 재밌어 지금 3연속 요네 했잖아 재밌어가지고 너무 재밌고 칼챔 너무 재밌고 자! 그랬으면 띠용띠용 머리 팍팍고 쿵하고 뭐 2로 튕기고 잡으라고 왜 안 때려 왜 안 때려 젤리 딱 됐어 젤리 지켜 젤리 델포 타주면 좋은데 무적이다 바로 넥서스 나서스가 터뜨리고 끝나는 각이죠 하지만 요네니까 때리기도 많이 때리고 얼마나 좋아 탱챔하면 이거 우리 팀이 해줘야 돼 마지막 결국엔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잠깐 가족여행 좀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1일부터 5일까지 가족여행 좀 다녀올게요 6일날 오는데 6일날 좀 일찍 와서 6일날 와서 밤에 방송을 켜도록 하겠습니다 반대방송을 켜고요 쉬었다가 올게요 롤드컵은 같이 보고 싶었는데 아쉽네요 나중에 따로 올게요 5일에 잠수 10월에 10월에 한 여기부터 휴방을 안 해서 사실 휴방 합쳐서 가는거인 1 2 2 2 2 합치면 6개인데 6개에다가 사실 여기도 휴방이 되는데 아마 갔다오면 이날 또 휴방 안 하겠죠 어떻게 보면 열심히 방송을 했다 지스타요? 지스타 안가 그랬습니다 예 지스타 안가니깐요 지내시고 갔다오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후원해주신 분들 구독해주신 분들 고마워요 갑니다 네 좀 쉬었다가 올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후원해주신 분들 구독해주신 분들 고마워요 오늘 6일날 올게요 6일날 4일 네 5일 3